한국조폐공사 단순히 화폐만 만드는 곳이 아니란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지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네 온오프라인은 넘나들며 신뢰를 잇는 최고의 조폐인증 보안서비스 기업이라네 화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콤스콤 한국조폐공사 사회의 신뢰에 씨앗을 심는 콤스콤 한국조폐공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콤스콤에 숨은 헌신과 노력들이 있네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 든든한 우리의 한국조폐공사